운마 하소스! 돌림빵! 나 저번에 대만 갔으니까 너 이번에 글릴라드 찍고 와. 맨날 외국 갈 수 없잖아. 맞아. 우리가 무슨 곽티부랑 빤 입어 틀린 거 아니고. 잠깐만! 나만 돌린다? 어. 오! 미션 없잖아 미션 하기 쉬워. 간다! 무엇을? 어. 오케이 무엇을? 아 프리하고 나가고 싶다. 프리하고 10명을 향해. 지금 제가 성당하면! 탕후루 챌린지 안 하고 진짜 그냥 대충 홈스톱하면 안 돼. 대만 더처럼! 탕탕후루 춤 열심히 춘 다음에! 이걸로 진짜 사먹어 가는 거야? 에잇! 아! 불려가! 나! 탕후루야! 아! 뭐 또 보통! 얍! 개빙이야 너. 악몽! 안녕! 우리 손해주세요! 아니 근데 성대방이 만들어 준 뒤 이것도 괜찮더라고. 넌 만약에 성대방을 만들어주시면 예측이 몰아 쓸 거야? 전화번호 쓸 건데? 가보자! 자두자자! 자두자자! 은거같은 girlfriend 은거같은데 은거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악 으아악 탑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시해야돼 다시해야되네 안돼 안돼 다시해야돼 다시해야돼 나 진짜 죽아 아니 너 이거 이렇게 해놓고 안가면 영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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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 차라리 어라아아아아앗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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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엌 어? 어? 오아! 아 잠깐 외국인 웃기기 어떡하지 갑자기 전화 배면 돼? 외국인 웃겨 보는데 있어? 육개다 가자! 아임 커미디었다, 아나 케미니디었다 하하하하하하 에이 예예예예예예이 에이 예예예이 이게 무슨 오토밤이야 어 오토밤이지 일단 우리 목표는 관광시장 가가지고 외국인들 5명 웃기기거든 뭐 장난 아냐 금일 날 최고 체감원도 35 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농작업, 건설현장작업, 무거운 시간대 야외작업 농사랑 건설업도 하지 말라는데 유튜브 서비스 산업이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냐? 진짜 정말 참싸다 오늘 서울 외국인들한테 번대를 못 싸게 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용 빨리 입어 애증이 많이 힘들어요 와 ㅅ했다 이거 장난 없나 야 야 바로 아 얘 아 감기 여름 감기 때문에 아 못해 됐다 미지 있던 광장시장 아 여기 외국인들 맞나고? 일본인도 외국이냐? 어 그렇지 지금 무서워서 피하시는 거 아니죠? 누가 무섭다고? 내가 유튜브에서 몇 년 동안 했는데요? 오케이 체크 끝났어 어 아이 아이 레디 캔 유 캔 유 쇼 마이 캔 유 쇼 마이 캔 유 쇼 마이 캔 유 쇼 마이 파니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아 아유 비지? 어 깜찼니? 실시간으로 UFC 선수가 개치랑 측정하기 직전에 하는 짓거리 아니야? 너무 쳐다보시던데 진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너 여기 한 번 손 넣어봐 핫팩이 되어있는 놈 나 다리도 얇아서 너무 상체에 몰빵하는 아 나 킬트 같지 않니? 니 마이야? 진짜 먹어서 안 좋던가 아 예 탕후루 안 먹어요? 탕후루요? 네 나 괜찮습니다 나 웃기게 소품 좀 좀 사줬어요? 그래 소품 먼저 사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데 제가 매국기는 웃기라는 미션을 받아서 아 그래요?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일본어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태 짝꿍한테 다 먹혔어? 짝꿍! 어 이거 원래대로면 어 가서 이렇게 돼 근데 마인드를 바꿔봐 사우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왜? 첫 시도를 해야돼 오케이 아 깨지고 키워 오케이 나 그냥 깨져 살게 한국인이야? 아유 일본인? 일본인? 오 오케이 오 아 아 아 아 오케이 마이 선크림 오케이 메디슈 오케이 딥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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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탕후루 시대 지나고 요하정의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날씨 누가 탕후루 먹어 그래 더워죽게 목 끈끈하고 덥게 멀 탕후루를 왜 먹어 와 생맥주 맛있겠다 지금 딱 이 느낌에 와 잠깐 먹고 하면 안 돼? 이거 나 생각했거든? 진짜 잠깐만 에이 세컨드 왜냐면 나 폐색깔 반팔패 하나만 살게 에이씨 에어컨 슬라그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진짜 존나 우울한 게 티가 안 나 지금 검은색을 입으니까 요거 딱 하나 사면 돼 세금 뿌리면? 네 아 탕후루 탈락 아 나 통장했어 이거 강가했다 아 이거 내기 용 이거 여성 용이야 탕후루 집 앞에 왔어 탕후루 얻어먹긴 한데 탕후루 먹는 사람이 없어 이 근처에서 모객을 해서 데려와야지 인마 하하 요즘에 탕후루를 안 먹나? 난 오늘 탕후루를 먹을 계획이 있다 손 제 친구들이 또 재덕하는데? 하하하 웃기겠다 그럼 저 친구들도 다시 재덕해놨다 나.. 저 스피지 아니 우리.. 우리.. 우리 트라이 플레이스 오케 스타더 오케이 스타더 어 딜리에서 보았다고 아아.. 고마워 아아.. 아아.. 금방 시작되었어 선생님이요? 네 한숨 배웠습니다 하하하하 TV 전화하자 하하하하 한번 중간에 지금 볼래 한번? 잠시만요 너 이거 입고 20분도 안됐어 와 싸이형이다 아 진짜 바쁘셨어 앞뒤는 사람인가? 탕후 죄송합니다 야마이게거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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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30분동안 웃을거에요 30분동안 준비되나요? 네 34살 34살? 오케이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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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여기 계셔 선생님 여기 계셔 하하하하 하하 썩크림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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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전 됐습니다 개관렸습니다 하하하하 여보세요 탕후루 탕후루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요하정으로 했어야지 탕후루 먹는거야 지금이요 뭐에요 아 친구 탕후루 안먹어요? 탕후루요? 네 날 떠올때 너무 당 떨어지거나 하면은 위험해서 탕후루 먹는게 좋은데 아 살짝 땡긴거 아 진짜? 탕후루까지 어딘지 알려줄께 아 탕후루 먹고싶었구나 친구가 어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Yeah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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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 카메라 보고분지 하하하하 눈력 좋은데 내 사걸로 낄거야 어 나agen을 numerous 준비됐어 Y줘 하하하 그럼 제가 선배icio 더 크게 더 크게 sua 창, 후루, 후루, 그게, 그게. 아니, 쪽팔면 안 돼. 빨리, 빨리, 빨리. 탕후루 챌린지 안 하고 진짜 그냥 대충 꼼수 돌리면 안 돼. 대반도처럼 창, 창, 후루, 춤 열심히 춘다 하네! 이걸로 진짜 사먹어야 되는 거야. 제대로 한 방어 끈대, 빨리. 그럼 제가 선배반 창, 창, 후루, 후루 하는 X리를 제 대가리 먹이고 X리를 여기까지. 후루, 후루, 창, 창, 후루루, 후루, 후루. 피하시잖아. 이제 혹시 어떠세요? 귀여워. 자,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상어를 춤추면서 텐englet 치면서 상어로 얻어먹기 성공! 내가 그 기프티콘 하나 진짜 왜냐면 이거 우리 미션으로 한 건데 얻어먹었으니까. 합격 준비 빨리 상괄이고 싶어. 어 continuing Hutchinson 쇼 시작 고생했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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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짜증나 아 미쳤다 쇼생크 탑잇처럼 먹어봐 polit. 안 stamina 아 요리를 마잉쇼 어? 어? 저 분은 너 몸 보고 웃으셨어 뻔히 뻔히 쇼 30세컨드 룩 전ismus 어? 아... 땡큐땡 미션 끝 closed 여러분들 광장keeER 상에서 버터가 목적이 있고 외로운PC한테 5명 웃기기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늘의 일본 스승님한테 인사해 세계가 허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일본 게이터선생님께 제가 경남하겠습니다 네 알의가수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족가 내가 너보다 젓가락질 잘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날 이기지 못해 족가 내가 너보다 밥도 많이 먹어 꺼져 빡빡이 어 니가 어디 빡빡이라 했대 개 같은 새끼야 너